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시에요 오늘은 제가 써니의 방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는 뭐 베개같은건데 이거는 써니가 쓰기엔 너무 작더라구요 하유리에요 이름은 이거는 하유리 인형 그리고 이게 커튼이 달려있어요 제가 만든건데요 다 하유리 침대에요 이불 요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는 뭐 안되서 쓸 수 있는건가요 여기는 이거 하유리 카츠를 샀어요 이거 다이소에서 5천원에 팔길래 샀어요 너무 이쁜데요 그리고 얘는 여기 이렇게 좀 꼬며놨는데 이건 제가 맞춘 퍼즐이고 얘는 테이프로 담았어요 얘는 그리고 다이소에 팔아요 이것도 다이소에 팔는데 제가 놀고 정리를 안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책도 있고 마스크도 만들었어요 오늘 그리고 뭐 차장 케이크 이런거 다 있구요 이거는 수건 손수건을 쓰라고 하유리 옷장이 없어서 여기다가 우선 여기다 우선 여기다 우선 여기다 우선 여기다 우선 옷은 놔뒀구요 이거는 이거 뭐 마크같은데 가면 팔아서 샀어요 여기 안에는 캔리나 뭐 그런거 들어있었던거 같은데 이거는 자올리불 그리고 이거는 침대가 아니고 그거 쇼파에요 쇼파도 만들어줬어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샀구요 이거는 제가 그거 보는거에서 샀는데 내다 맞았거든요 근데 이거 왜 화질이에요 하지? 여쭈어서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